안녕하세요. 또또 땅고의 대표 강미선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시연을 해주실 선생님은 또또 땅고의 전인 강사이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에르네스토 보르노고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내 이름은 에르네스토입니다. 그리고 제가 어떤 단골을 배우고 싶을 때입니다. 어떻게 해? 우리에게서는 어떤 단골을 배우고 싶을 때입니다. 또또또고는 탱고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고 학원인데요.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또또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. 이 영상이 이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